자 3월 1주차 단기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점은 추천주 아닙니다 참고사항이며 본인 중심 매매 별표 본인만의 손절가를 잡고 참고를 해야 되겠구요 분산두자 비중조절 필수 욕심내지 마시고 짧게 짧게 챙겨 나가야 되고 초보분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수 하락 추세에서는 보수적으로 매매 아시겠죠 여기저기 관심 종목 추천주 요런 것만 보지 마시고 공부하는 영상 강의를 듣고 공부를 좀 하고 매매를 하셔야 되요 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잊으시면 안됩니다 야 이거 실화냐 러시아 증시 지난주 보시면 지난주 월요일에 13% 내렸고 목요일에 33% 내렸어요 장중 최고는 49% 참 보기 힘든 30%대 지수가 30% 폭락 말 다한거죠 증시가 이렇게 많이 폭락했다는 말은 개별 종목들은 다 박산났다는 거죠 러시아 증시는 이런데 다우 나스닥 미증시는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이 정도면 러시아는 거의 자살골이죠 그죠 자 우리나라 지수 잠시 볼건데요 코스닥 기준 850포인트 전후반을 한 번 두 번 세 번 지켜내면서 바닥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자 이 말은 바닥을 만들고 반등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바닥 850포인트 금방 깨버리면 또 추가 폭락도 올 수 있는 중요한 라인이 된다는 점 이 라인 지켜줘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 자 지수가 좋을 때 매매 단기 매매는 5일선 이 5일선 위에 있을 때만 매매를 하자 여기는 매매를 하지 말고 여기서만 매매 매매 하지 말고 여기서만 매매 자 지금 바로 5선 20선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좀 돌파를 하는 거 보고 매매를 하고요 열 돌파를 못하고 다시 5선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아무리 추천이든 관심 종목이든 매매를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지 않던지 소액으로 그중에서 튀어주는 종목만 매매를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야 창공화법을 설명을 드려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요거를 말고 차트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주가 위에 상반 가이드라인 지금 주가 아래에 하반 가이드라인 두 개가 제시가 되는데 지수가 괜찮을 때 다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5선이나 20선 위에 있을 때 지수가 괜찮을 때 여기 상반 가이드라인을 돌파를 하는 이 시점에 매매 고려를 해 볼 수가 있고 이미 많이 올라왔으면 내려와서 다시 이 라인을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할 때 여기가 두 번째 매매 고려 가능한 구간 아니면은 상승한 만큼 조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조정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를 돌파 안 했으니까 매매를 안 하는 거죠 기다렸다가 이 하반 가이드라인이 근방에서 다시 지지를 받아주고 다시 이 근방을 잘 지지를 해준다 여기서 또 매수 고려 가능한 구간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무너져 버리면은 종목도 함께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하반 가이드라인도 깨고 이렇게 깨고 내려갈 때는 돌파하지 않았으니까 살 필요가 없잖아요 손실 볼 게 없어요 내려가다가 지수도 다시 반등을 하고 종목도 다시 반등을 해서 여기를 다시 회복을 해줄 때 매수 고려 가능한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 가실까요 자 맹목적으로 사실 분들은 음 이런 영상 추천주든 관심 종목이든 이런 종류의 영상들 여러분들 보시면은 큰일 납니다 계좌 반토막 나요 기준을 가지고 기초를 공부를 하고 난다 매매를 하셔야 되요 자 아직 정세가 불안해요 그죠 하지만 뭐 반등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해준 다음에 종목 매매도 한번 고려를 해보고 좋지 않으면 공부를 해뒀다가 매매를 안 하는 것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관심 종목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우진이고 원자력 관련 주입니다 자 원자력 관련 주들이 금요일 장 끝나고 시간 내에 급등 뭐 상가 광고도 있고요 많아요 뭐 보성 파워텍 에너토크 한전기술 한신기계 일진 파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을 계속 외쳤죠 그러면서 원전을 안 쓰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지만 말을 바꿨습니다 원자력이 향후 60년간 주력 원전이 될 것이다 신한울 신고리 원전 이런 시간 내에 정상가동 할 것이다 야 전력이 점점 앞으로 뭐 전기차든 뭐 배터리든 계속해서 전기가 중요해지는데 원자력만큼 싸게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자 현실적이 아니라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원전을 없애는 게 좋죠 친환경으로 다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죠 결국에는 친환경 생산이 충분히 확보하기 전까지 원전을 쓰겠다고 바꿨습니다 그로 인해서 원전 관련주들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거기 플러스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 1위인 윤석열 후보는 계속해서 원전을 쓰겠다고 계속 발표를 해봤죠 그러면서 원전 관련주가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갭 상승이 뜨고 난 다음에 죽으면은 여기서 지지 받는지 봐야 되고 바로 돌파를 한다면 여기를 보면 되겠다는 거죠 하지만 너도 나도 아는 너무 많이 노출된 뉴스이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다시 내팽개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기준 안에서 손절가를 잡고 매매를 해야 되겠죠 바로 위에 만원 라운드 피규어 있습니다 돌파를 하면은 확인 가능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고요 상반 9,100원 하반 8,5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대바이오입니다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고 코로나가 증거를 했지만 취명이 낮고 이제는 거리두기 그만하자라는 여론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는 점점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최근에 조금 돌아가면서 상승을 하지만 거의 마지막일지 않을까 예전 시즌처럼 엄청난 폭등 이런 것들은 기대를 하지 말고 마지막 상승이 온다면 그때 한번 먹어보자 라는 취지로 현대바이오 임상중 치료제 오미크론 변이 99% 증식 억제 요런 이슈가 있으니까 한번 줄 때 먹고 단기적으로 빨리 먹고 나오자 요런 취지고요 자 쌍바닥 찍어주고 여기 고점 돌파 다음에 여기 부분을 계속 지지를 받아주고 이평선 지지 받는 부분입니다 상방 3만 2,500원 하방 3만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산텔레콤입니다 5G 드론 방위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죠 여기 관련지고 정부는 에어택시 상용화 실증사업을 본격화 자 앞으로 UAM 관련주 에어택시죠 요거 관련주들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될 시기가 오고 있어요 이번에 추가 상승이 나올지 한번 죽었다가 다음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관심이 죽더라도 다음에 이런 것을 지켜주고 상승 가능할 수 있는 테마니깐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고요 다음에 UAM 관련된 산업 정리 현황 그리고 관련주들 한번 정리를 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하락하다가 급격하게 반등을 주고 전 고점까지 한번 확인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20선 지지 부분 이탈하지 않는다면 요렇게 한번 상승 가능한 구간이 있으니깐 이렇게 지켜주고 반등한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방 3,350원 하방 3,250원 금방 보도록 할게요 다음 TPC입니다 로봇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고 최근 로봇 관련주들 많이 올라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로봇 로봇 같은거죠 TPC는 비교적 아직 안올랐는데 삼성 엘지 거대기업이 미래먹거리로 로봇으로 집중을 하고 있으면서 관련주들 많이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조금 덜오른 TPC 혹시나 올라주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안오르면 안사면 그만 요런 생각을 가져야돼요 공부를 하고 아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 관심종목 넣었다가 반응이 오고 관련주들이 함께 올라가네 지수도 괜찮네 그러면 사는거고 지수도 빌르고 관련종목들 안올라주는구나 그러면은 패스 계속 요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상방 4,600원 하방 4,42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YG1입니다 공작기기 관련주 IT기기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이런 모든 정밀 가공하는 절삭공구를 제조를 하는데 제조산업의 기초산업이 됩니다 경기가 좋든 안좋든 계속해서 제조업이 성장하며 함께 성장할 수 밖에 없는 기업이고 워렌 버핏은 이미 장기투자 중입니다 워렌 버핏이 괜히 산건 아니겠죠 자 코로나 끝나고 다시 한번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존재를 하고 관련 산업 함께 성장 가능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고요 여기 매물대 만들고 고점 안무 돌파했다가 쭉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매물대까지 들어와 있죠 자 8,500원에서 많은 사이 계속해서 지켜준다면 계속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이번 돌파 못하고 이런 박수권으로 간다면 하방 매수 상방매도 하방 매수 상방매도 박수권 매매도 가능하고 이번에 만원을 돌파하면 추가 상승 가능하니깐 여기를 보면 되겠죠 상반 9,920원 하반 9,5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림 페이퍼입니다 재지 관련 지구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대통령 선거 투표 용지 시장에 60%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큰 시장은 아니니깐 엄청난 상승을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악화되어서 많은 하락이 나왔습니다 역시 이제 코로나 거래두기 이제 그만 좀 끝내자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관련주가 되고요 재시 업계니까 공연에 있는 팜플렛이라든지 회사에서 쓰는 각종 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없으니까 줄어들는데 다시 오프라인 생활이 많아지면 종이 쓸 일이 많아지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로도 포함이 될 수 있다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자 이 평선 밑에서 역별로 쭉 하락을 하다가 이번에 26, 10, 20, 240 다 한번 찔러주고 다시 내려와서 20선 지지 그 부분에서 십자도지 상방 돌파 추가 상승 가능 하방 이탈 추가 하락 가능이니깐 음 십자도지 잘 보면 되겠고 상방 2650원 하방 255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린 pts입니다 셀가스 풍력 에너지 철도 로봇 관련주고 최근 로봇 및 자동화 정밀 구동 감속기 개발 완료 자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자 실자가 썩 좋은 것은 아니에요 단계를 좀 봐야 되고 외국인이 밑에서부터 위로 쭉 수급을 주간 내려가지만 수급은 올려가고 있고 하락을 하다가 크게 들어올고 난 다음에 이 장대양풍 안에서 지금 수렴을 삼각 수렴도 해주고 있고 이런 부분을 돌파하면 상승 가능성이 존재를 하겠죠 위로 5,000원 라운드 피겨가 상당한 저항이 되는데 여기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돌파 실패에 돌파 실패 있잖아요 또 가다가 실패하면 빨리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말을 안 드려도 아 정을 받았구나 돌파를 제대로 하면 크게 갈 수가 있겠지만 돌파 실패하면 여기 같이 내려가겠구나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안 드려도 그런 것들이 참고 보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상방 4,800원 하방 4,5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LIG NEXT1입니다 방위 우주항공 UAM 관련지구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궁2 등 방산무기 해외 수출이 매우 호조를 보여주고 있고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가 되었죠 여기에 대해서 최대 수위주로 부각되는 종목 방위 관련주다 보니까 이번 러시아 분쟁으로 인해서 해외 수출에 가속도가 붙을 수가 있고 또 UAM 관련주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도 걸려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선 타고 쭉 상승을 하다가 20선 이탈 내려오고 120선 금방에서 한번 상승 20선 저항 내려와서 쌍바닥 찍어주고 다시 20선 이제 돌파 여기가 이제 저항 때죠 이 쌍바닥의 중심 저항 부분을 지금도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 돌파를 하면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는 거고 뭐 타보면 패스 다음에 여기 돌파할 때 사면 되는 거고 상방 6만 5천원 하방 6만 2천 5백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순당입니다 주류 음식료 관련주고 인플레이션 관련주죠 최근 뭐 무학 하이트 진로 요런 것들 많이 올랐죠 인플레이션으로 주정 가격이 오르고 주류 가격도 줄줄이 인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매출 상승이 나오겠죠 이것은 호재고 미국 일본 등의 수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 증가폭이 매우 가파른 거 같아요 특히 일본 막걸리 실적이 40%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역시 이제 코로나 이제 그만 좀 하자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만나서 술 한잔 먹어야 되겠죠 파전에 국순당 막걸리 하나 먹어야 되고 우럭해에다가 백세주 하나 먹어야 되고 아 지금 다이어트 한다고 지금 참고 있는데 환장하겄네 크게 상승하고 기간 조정 받고 다시 상승하면서 정고점 돌파를 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만원 라운드 피겨 60선까지 지지 이런 부분을 한번 딛고 올라왔는데 이번에 돌파 못하면 다시 내려와서 한번 두번 딛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죠? 이번에 돌파 여부를 보고 내려오더라도 만원 지켜준다면 계속 관심을 가져봐도 될 거 같아요 상방 1,900원 하방 1,6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탑스입니다 스마트폰 갤럭시 부품 관련 주고 스마트폰 케이스 1위 업체입니다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죠? 매출이 7천억에서 1조, 1조 3천 주가 안정 및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해서 자사수 취득도 하고 있고 꾸준한 실적 증가 올해 최대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공장 증설을 하고 있고요 삼성 스마트폰 판매도 뭐 괜찮다고 하고 있고 기관에서 좀 꾸준하게 금융투자, 투신 이런 곳에서 좀 들어와 주고 있고 전고점 돌파 다음에 60선 지지 부근 이번에 못 가더라도 역시 60선 계속 지지를 해준다면 계속 관심 가져보면 할 것 같고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한 달 뒤라도 지지 받고 20선 돌파할 때 또 관심 가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단기적으로는 상방 34,000원 하방 32,500원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지수 하락하면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안 좋을 때는 참았다가 좋을 때 수익 내면은 그것이 쌓이면은 1년 2년 뒤에 주식으로 본인 연봉만큼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당장 본인 연봉만큼 주식을 벌려고 하니까 기초도 없이 지수도 모르고 보수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얼마 중요한지도 모르고 막 매매를 하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죠? 항상 본인 중심 매매 손절가 항상 잡고 추천주든 관심 종목이든 내가 산 종목이든 내가 사고 난 다음에 무조건 올라가지 않는다 올라가다가 내려갈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내려간다면 본전 지켜야 되고 사자마자 내려간다면 오일선이라든지 큰 양봉의 절반이라든지 내가 사고 난 다음에 2% 3% 4% 잡든지 뭘 잡든지 본인만의 손절가 잡고 칼손절 단기 매매자는 칼손절을 잘 해야 앞으로 또 기회가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장이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뉴스도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VIP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제가 텔레그램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의견이라든지 뉴스를 전해 드리고 있죠 멤버분들은 그런 거 참고를 잘 하시고 다른 구독자분들도 실시간 뉴스를 계속 접하면서 뉴스 플러스 지수가 지금 상승인지 하락인지 따라서 적극적 매매 보수적 매매 잘 결정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댓글 유튜브 멤버십으로 응원 주시는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